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9월 말 전국 민간아파트의 3.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은 866만 5천원으로 전달보다 0.15% 하락했습니다. 전년 같은 달보다는 2.5% 상승한 수치입니다.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2.6%, 1.8%, 0.4% 떨어졌으나 지방은 1.2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3.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이 전달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4.6% 상승한 전북이었고 경남과 강원이 뒤를 이었습니다.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지난달보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2.6% 하락한 서울이었고 그 뒤로 경기와 대전 순이었습니다. 서울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이 낮은 지역의 신규 물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평균 분양가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.